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테리어 효과도 낼 수 있으면서 수납력도 좋은 화장대 정리 꿀템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화장품과 화장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장품을 정리할 때 일단 매일 사용하는 제품, 가끔 사용하는 제품, 그리고 놔뒀을 때 예쁜 향수 같은 인테리어용 제품으로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이 많은 제품들을 세 가지 분류로 나눈 뒤에 정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한 제품은 원목 양문 수납장입니다. 우드 서랍장을 화장대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슷한 우주톤의 수납장을 준비해봤는데요. 양쪽으로 문이 열리고 안쪽에 자석이 있어서 열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어요. 이 안에는 로에베 향수들을 진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게 돼서 눈에 보이는 곳에 진열되어 있어야 다양하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예쁘고 마음에 드는 향수들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안에는 패키지가 예쁜 바디로션과 다른 종류의 향수들을 넣어줄게요. 소납장 상단에는 모드톤에 맞는 디퓨저와 모드 프레임의 투명 액자도 함께 놓아주겠습니다. 다음은 모루 2단 디스플레이 선반입니다. 오픈형 선반으로 매일매일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을 올려두기 좋은 바닐라 컬러의 선반이에요. 모드 수납장의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향수료들로 보관했다면 이 선반에는 정말 데일리로 사용하는 향수와 파운데이션, 로션들을 정리해볼게요. 보기에 커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인정적으로 많은 제품들을 진열할 수 있어요. 다음은 피어고스트 면봉 케이스입니다. 그냥 올려놓기만 해도 귀여운 두 눈을 가진 귀여운 면봉 케이스인데요. 화장대에 올려두면 오브제 역할도 해서 인테리어 효과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대에 빠질 수 없는 화장 도구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스무디 브러쉬 홀더는 특헌 케이스가 있어서 위생적으로 브러쉬를 보관할 수 있어요. 7칸으로 나눠져 있어서 용도에 따라 넉넉하게 브러쉬나 제품등을 넣어둘 수 있답니다. 겉면이 투명해서 안쪽의 내용물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하게 물건을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퍼프를 보관하는 행거인데요. 이 옷걸이를 사용해서 보관할 수 있어요. 옷걸이의 끝부분을 열어서 퍼프의 고리 부분을 쏙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행거에 걸면 퍼프를 세척한 뒤 바닥에 두지 않고 깔끔하게 건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실버 프레임의 퍼프 홀더는 사용중인 퍼프들을 위생적으로 보관해줄 수 있어요.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폴더의 뚜껑을 닫아서 먼지를 차단해줄게요. 다음은 벽에 붙여 사용하는 제품들을 소개해볼게요.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스티커를 붙여 고정해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제품은 비누월더이지만 안경이나 작은 소품들을 벽에 걸어두기 좋아요. 그리고 가닐라 컬러의 레트로한 느낌의 3구 후크에는 자주 사용하는 아세사리류를 걸어둘게요. 흰색 공간에는 머리끈 홀더까지 달아줄 수 있어요. 화장대에 빠질 수 없는 미니 휴지통까지 넣어주면 화장대 정리 끝입니다. 이렇게 예쁘면서 실용적인 수납품들을 이용해서 화장대를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거질러진 화장대를 예쁜 세리어 공간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